진짜 가! 다시 말해! 리볼벌 어디가! 근데 여기가 원래는 나 너 여기 흘리고 그래 흘렁 좀 줄 것 같아 여기 좋다! 오늘 그 무슨 룩이야? 이거는 다 가렸지만 섹시 다 가렸지만 섹시한 룩이야? 딱 그 말에 맞는 것 같아 그치? 누드톤이어가지고 굉장히 섹시해 그니까 레이스야 그리고 귀걸이는 내가 그때 명동에서 한국에서 사온 거 예쁘다 그치? 여기에 이렇게 핀까지 어때? 예뻐 그리고 인도네시아 화장품 쓴 거야 예쁜데? 제 색깔이 잘 어울려 그치? 이렇게 신발은 크록스 왜냐면 귀가 자주 오니까 맞아 예쁘지? 응 고고 무슨 룩이야? 이거? 귀여운 룩 그거 내가 발리에서 산 거야 이거? 어디서 산 거야? 이뻐 반부 블런드 목걸이는 맨날 하고 다니는 거 목걸이는 맨날 하고 다니는 거 내 거 1년 내내 하는 거 화장품은 인도네시아 화장품 근데 이거 잘 어울린다 예쁘다 괜찮지? 가보자 커피 이렇게 먹는 거야 뭔지 알아? 얼음이야 얼음 응 아 그래? 응 어? 진짜 커 와 와 와 야 이거 한 개밖에 못 먹어 너무 많아서 진짜 근데 이거 봐 샐러드가 더 취급적이야 엄청 진지하네 음 아 이거 왜 너무 먹었어 다시 올려 음 음 음 음 맛있어 음 음 음 네 이미 이미 오던데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오우 너무 기대떡 저는 터치 못하고 싶어 이거는 리볼버 밀크쉐이크 마지막에 리볼버 밀크쉐이크 리볼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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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크쉐이크 진짜 맛있어 얘 여기 오면 이거 2개씩 먹으면 돼요 카드 3개 진짜야 맛있어 먹어봐 빨리 어때 맛있지 맛있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맛있다 어디가? 피어싱 사러 피어싱 살 거야? 나 여기 피어싱 있는 거 잃어버렸잖아 맞아 빨리 가자 여기 앞에 터트샵이 있더라고 응 근데 여기 리볼버 옷도 예쁘다 아 그래? 텐트로 여기 있어 어떤 거? 이거 이거 이거? 이쁘지 엄청 이쁘다 좀 이따가 그래 피어싱 못 샀어 아니 지금 피어싱 샵에 피어싱 해주는 사람이 어때? 그래 리볼버 구역마다 그래 여기 진짜 이뻐 아 그래? 소영 언니들이 핫하게 입는 거 있지? 어 그런 거 많아 와 야 이거 봐 근데 펜디다 펜디 아 그렇네 섹시인데 섹시? 그럼 하지마 이야 간지간지 간지 난다 이거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투머치 터머치 야 이 원피스들도 진짜 이쁜데? 여기 옷이 다 이쁘다니까? 근데 여기는 이런 게 이뻐 이렇게 좀 체육복 느낌 있지? 이거에다가 막 이런 바지 하나 입고 다니고 검정색도 있다 아 이쁘다 그치? 이런 느낌 이뻐 아니 나는 여기 세트 세트는 이거 샀어 이렇게 세트 이거랑 근데 이게 빨았더니 줄어들었어 줄어? 어 근데 여기가 원래는 서핑 옷 파는 거 서핑 이런 거 모자 같은 거 이쁘다 서핑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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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못 물렀는데 먼저 갈래? 수단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자 그래 왜 이렇게 긁어? 내가 뭐게 흘리고 그래 여기 언니 옷도 이쁘다 오 이쁜데 이거? 볼래? 그래 가보자 3만원 5만원 오 그거 이쁘다 입어볼래? 괜찮지? 응 입어보면 되지 뭐 입어봐 입어봐야지 이쁘긴 이쁜데? 응 그치? 응 야 진짜 이쁘다 너도 색깔이랑 잘 알아 어때? 색조로 잘 알아 야 이쁜데?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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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이뻐 야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근데 막 풀라트로 질거같아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아니 이거 이쁘지 않냐고 이쁘다 이쁘지? 엄청 이뻐 이거 모자도 이뻐 근데 니 모자도 진짜 잘 어울려야 돼 이쁘잖아 이쁘잖아 와 이거 근데 진짜 이쁘다 이거 모자 그치? 이쁜데? 캐리야 이거 넣기 힘들겠는데? 이쁘다 어 어 목걸이 해준거 너무 이쁘고 와 진짜 이쁘다 이거 그치? 어 여기 너무 이쁘다 이런거 이런거 목걸이랑 이런거 좀 살까? 그래 이쁘다 응 우선 입어보자 입고 나와 알겠어 기다려 응 진짜 이쁘다 이거? 너무 이쁘다 이거 어때? 이쁘다 이쁘다 보자 한번 보자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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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도연이 보여줘봐 도연아 이거 너무 이쁘다 조금 생각보다 많이 크네 괜찮아? 모자는? 얘 좀 더 작다 이쁘다 이쁘다 지푸라기가 너무 많아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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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 하나 더 사 왜 웃어? 귀찮아? 나 여기 찍고 있었어 너 똑같아 왜? 같은 건데 다른 색 입어봐 입고 나와 이런 것도 이뻐 근데 액세서리도 이뻐 도연아가 봐 그치? 오! 야! 이쁜데? 이쁜데? 어때? 야 진짜 이뻐 근데 진짜 대박이야 진짜 이쁘다 그럼 그거 세트 두개 사자 그러다 근데 이거 쌀웅도 이뻐 그럼 어쩌지? 털죠 이쁜이고 이쁜 덜 이쁜네 영원ح 이쁜 이쁜 덜 이쁜 덜 이쁜 덜 아니? 이건 무슨 룩이야? 이거는 카페 가는 거 그럼 이게 포인트네 엄청 길쭉한 끈 끝이 없는 끈 근데 이거 잘린 거라고 그럼 그거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왜 잘랐어? 오 내가 좋아하는 바지잖아 이건 바지 이거? 이것은 이것은? 이것은? 이것은 나왔어? 이것은 무슨 룩이냐면 발리라서 노출은 해야겠는데 굉장히 귀찮아서 아무거나 주워있는 룩이야 눈감 꼭꼭씩 골랐어? 저 거의 그런 셈이야 침대 위에 있었고 얘는 캐리어에 제일 위에 올라와 있었어 그러면 대충 누수는 느낌이네 근데 여기에 포인트를 줬지 머리에? 똥머리 이 정도는 해주면 되게 시원해 보이잖아 처음 알았어 그 귀걸이는 아까 낮에 했던 거거든 그대로 왜? 귀찮아서? 아니야 귀찮은 거 아니야 그냥 난 이 귀걸이를 참 좋아해 안 뺄 거야? 어 천국 빼야지 신을 때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출발 추구 자 리빙스톤 야외가 아니야? 반야외 반야외 야외같은 야외 아닌 느낌 아니아니 여기 밖에 어디가? 어디가? 아 여기 콘셉트 있는데 앉자 여기 좋다 그치? 어 배고프다 이제 빵 좀 먹어봐 빵 좀 먹어봐 뭐 먹지? 파스타 먹을까? 맛있어 보여 파스타 그치? 알리오올리오? 너 알리오올리오 되게 좋아하는구나 맞아 퍼져있어 어 왜? 너무 예쁘게 맛있어 맞아 나 되게 좋아해 응 본론의 제이 목소리 진짜 이상해 선유선 나시구리 김부현 나 뭐야 너 진짜 싫어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이야 나 먹어볼까? 응 먹어봐 먹겠습니다 야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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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